영화 울즈마 톤즈로 잘 알려진 고이태석 신부 기억하실 텐데요. 그가 붙여있는 담양 천주교 묘지를 남수단 유소년 축구대표단이 찾았습니다. 이 소식은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내전으로 폐허가 된 아프리카 남수단의 토지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고이태석 신부. 남수단 유소년 축구선수단이 그가 잠들어 있는 묘역을 찾았습니다. 준비한 노래를 합창하고 편지를 읽으며 고이태석 신부를 기렸습니다. 이들은 국제대회에서 거둔 첫 승을 고이태석 신부의 재단에 바쳤습니다. 대표팀과 함께 온 남수단 전체육구 차관도 그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습니다. 고이태석 신부의 삶과 봉사 정신은 남수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내년 교과서에 실을 예정입니다. 이태석 신부가 떠난 지 7년이 흘렸지만 그가 남긴 꿈과 희망의 울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